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 기업분석팀에서 인터넷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는 이창영입니다. 오늘은 롯데그룹의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SI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롯데정보통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정보통신은 2018년에 상장을 하면서 롯데그룹이 5년간 전통산업 중심의 롯데그룹이 디지털 전환을 선언하면서 약 5년 동안 50조원에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약 10%인 5조원 정도는 롯데정보통신이 수주해서 굉장히 높은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굉장히 저희가 좋게 봤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높은 성장을 할 거라고 봤는데 지난 3, 4년간의 성적표를 보면 그룹 SI를 하고 있는 삼성 SDS, 현대 오토에고, 하나시스템, 신세계 INC보다 그 성장률이 19년에, 20년에 이렇게 굉장히 평균 성장률에도 크게 못 미치는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롯데그룹의 성장률보다도 못 미치는 이런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의 기대에 굉장히 좀 많이 벗어난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 밸류에이션, 기업가치도 평균 멀티풀의 다 절반에 불과한 평균 멀티풀의 절반에 불과한 이렇게 그래서 뭐 작년 한 해 주가도 별로 좋지는 않았죠. 실적은 뭐 나쁘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이렇게 고민을 좀 해보면 첫째는 코로나로 인해서 롯데그룹 전체가 IT 투자를 잘 못하고 지연시키고 연기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SI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성장률이 좀 높지 않은 거 아니냐. 이미 이제 많은 그 기업들이 그 디지털 전환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어떤 그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투자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선상은 롯데그룹, 롯데정보 통신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뭐 아까 말씀드린 삼성 SDS, 한화 시스템, 현대 오토에버, 그리고 신세계 INC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정체된 그런 SI 사업에 원래는 이제 SI 본연의 사업이 SI였죠. 그룹의 어떤 그 시스템을 디지털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거나 구축하거나 뭐 이러한 것들을 하는 부분에서 이제 매출을 올리는 회사였는데 이러한 본연의 사업이 성장이 저조하다 보니까 SDS도 그 SI 사업이 아닌 물류 사업, 그룹 SI 사업이 아닌 물류 매출 비중이 이렇게 계속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45%, 52%, 57%. 그리고 그 그룹 매출이 아닌 대외 매출, 넌 캡티브 매출도 29%, 30%, 43%로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대 오토에버도 그렇고 한화 시스템도 그렇고 신세계 INC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룹 SI만 쳐다보고 있게 되면 성장이 정체될 수밖에 없는 모든 SI 기업들의 공통의 어떤 문제였던 것 같고 그래서 롯데정보통신도 2019년에 현대정보기술이라는 이제 그 업체를 인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통정보시스템 구축에 좀 특화되어 있는 이 회사를 좀 인수를 하면서 대외 매출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본격적으로 전기차 충전 사업 그리고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 그리고 자율주행 셔틀버스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이 세 가지 신사업이 과연 롯데정보통신에 그동안 정체됐던 어떤 성장을 다시 끌어올 수 있느냐에 대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기차 충전 사업은 뭐 여러분들 그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커질 거라는 거는 굉장히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전기차가 이제 성장하는 거에 비례해서 당연히 전기차가 운행되려면 그에 필요한 어떤 충전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전기차 충전기 시장은 2016년에 2천대에서 2020년 6만 4천대로 거의 30배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은 아직 정확하게 데이터가 없지만 약 한 15만 대 정도 그러니까 1년 동안 거의 한 10만 대 가까운 충전기가 증가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2025년에는 이거는 이제 국토교통부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를 제외하고 순수 전기차 순수 전기차가 약 한 113만 대 정도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획을 국토교통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충전기는 약 53만 7천 대 정도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롯데정보통신은 중앙제어라고 해서 충전기를 개발하고 제조하는 충전기 그 본체를 제조하는 만드는 그런 회사를 작년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이제 그 이 충전기를 지금 납품하고 있는데 시장에는 한 3개 업체가 그 이 충전기 시장을 그 거의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한 2등에서 한 3등 정도 하고 있고 시장 점유율을 한 20%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그 시장 점유율을 기준으로 해서 2020년에서 2025년까지 매년 한 10만 대씩 10만 대씩 그 충전기가 증가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롯데정보통신은 약 그 연간 700억 원 정도의 매출액이 신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충전기는 완속 충전기가 있고 급속 충전기가 있는데 완속 충전기가 200만 원 급속 충전기가 한 2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그게 한 9대 1 정도 됩니다. 그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래서 요거를 그 방금 말씀드린 그 해마다 약 9만 4천대가 증가한다고 했을 때 매년 약 3천 6백억 원 정도의 시장이 커지는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20% 점유율을 가정하면 요 700억 원의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전기차를 충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기차 충전기 시장보다 전기차 충전 시장 그러니까 저희가 요금을 내고 충전을 하는 그러니까 주유소와 같은 그 시장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를 저는 충전을 공짜로 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충전을 해보니까 거의 기름값의 한 절반 정도 되더라고요. 급속 충전기는 그 충전 요금이. 그것도 아직 지금 싼 상태고 그 지금 국가에서 그걸 보급하기 위해서 지금 요금을 저렴하게만 지금 책정한 상황이고 앞으로 요금은 계속 증가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기차 약 한 20만 대 기준으로 뭐 그 한 해 한 만 킬로 정도 운행을 한다 쳤을 때 그 급속은 한 킬로와트당 한 350원 정도 하고 완속은 한 2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평균 한 250원 급속이 350원이 아니라 300원 완속이 200원 그래서 중간값인 250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약 그 2025년 113만 대 기준으로 하면 연간 약 한 4,500원 정도의 그 충전 요금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약 20% 적용을 하면 1,000억 원 정도 새로 롯데정보통신이 신규 매출로 얻을 수 있는 상황으로 추정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내연기관차랑 전기차 연료비랑 비교를 한 거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롯데그룹은 그 다른 그 충전기 플레이 충전기 운영이라든지 제조업체들과는 다른 좀 그 유리한 점을 갖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전국에 롯데마트, 롯데슈퍼, 롯데백화점, 롯데아웃렛 그리고 수백 개의 그 롯데 계열사 뭐 주차장을 보유 오프라인 어떤 공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2022년 올해부터 모든 공공건물, 아파트도 100세대 이상 대형마트 이런 데 의무적으로 이제 충전기를 2% 그러니까 주차 시장 그러니까 뭐 주차 대수가 100대면 두 대는 충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장, 그런 거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요. 신축 건물인 같은 경우에는 5% 2025년에는 10% 이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충전기 시장에 굉장히 빠르게 증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롯데는 이제 자기 오프라인 공간이 있고 또 롯데쇼핑 어떤 포인트 같은 것과 연계를 해서 제가 보수적으로 20%를 가정했지만 훨씬 더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질 수 있는 유리한 어떤 상황이다. 그래서 이 충전기 그리고 충전기 충전 사업은 굉장히 롯데정보통신에게 새로운 성장 수익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작년 한 해 주식 시장을 가장 핫하게 달궜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 플랫폼이라는 건데 과연 뭐 그런 게 되겠어. 그냥 가끔 심심할 때 그냥 대형 마트에서 그냥 게임할 때 한번 간단하게 즐기는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인터넷의 어떤 환경이 2D, 평면 어떤 환경에서 입체적인 환경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거대한 어떤 인터넷 환경 변화의 어떤 한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뭐 그냥 일회성 테마로 끝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실제로 지금 모든 대기업에서 온라인 사업의 어떤 플랫폼들을 다 메타버스 환경으로 지금 변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이제 CES 때 그러한 여러 가지 기술 서비스들이 이제 좀 시연이 될 텐데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아 이게 내가 생각했던 거랑 세상이 많이 좀 바뀌고 있구나 라는 걸 실감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도 이제 그 이 헤드마운트라고 하죠. 이렇게 VR 기계를 쓰고 그 이 롯데정보통신이 하는 어떤 여러 가지 메타버스 플랫폼을 체험을 했는데 제가 뭐 말씀으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실감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 앞에 진짜 진짜 사람이 이렇게 앞에 있는 것처럼 그 쇼핑 호스트가 저에게 어떤 상품 물건을 설명을 하고 아파트 그 모델하우스를 예로 들면 진짜 제가 실제 아파트에 서 있는 것처럼 손쉽게 뭐 바닥재도 이렇게 바꿔서 한번 골라보고 가구 배치 뭐 벽지 이런 것도 이렇게 고르면서 그러한 실제 제가 모델하우스를 가지 않아도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현실감이 있는 그런 어떤 경험을 했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앞으로 우리 주변에서 좀 굉장히 보편화되고 대중화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타버스가 사실 뭐 얘기는 많이 되고 있지만 진짜 돈이 될 수 있는 돈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커머스 부분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델하우스 그리고 뭐 이러한 영화 그리고 가상 점포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롯데그룹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 대상으로 하는 면세점이라든지 롯데쇼핑 그리고 롯데건설 그리고 롯데시네마 그리고 롯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오프라인 점포들을 가상화시킬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앞으로 추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언론 기사에서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뭐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롯데정보통신도 그런 부분들을 그룹에서 수주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많아지고 다양화 진다라면 이런 거를 결국에는 롯데정보통신이 이러한 것들을 구축을 하는 수혜를 수주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가 롯데정보통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을 위해서 작년에 비전VR 지금 칼리버스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됐는데 그러한 이제 웨터워스 플랫폼 콘텐츠를 구축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내일 모레 열리는 CES에서 좀 구체적인 어떤 기술들이 좀 구현이 된다고 하니까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율주행 셔틀버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자율주행을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저희가 직접 이렇게 몰고 다니는 승용차 기준으로 현재 4단계 자율주행 정도의 수준까지 가려면 제가 보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롯데정보통신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4단계 운전자도 없고 운전석도 없는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지금 세종시랑 우정사업본부에서 운행을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좀 기존과 다른 거는 기존 자율주행 차는 카메라, 라이더라는 도로 상황을 인식해 가지고 자율주행을 하는 기술인데 롯데정보통신이 하는 이 자율주행 셔틀버스는 신호등과 같은 교통 정보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교통정보 시스템이랑 연계되어 있는 제가 아까 서두에 롯데정보통신이 2019년에 인수한 현대정보 기술이라는 회사가 교통 시스템, 차세대 교통 시스템에 특화된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술과 접목을 해가지고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서 그러한 자율주행 기술이 고도화된다면 향후에 승용차가 길거리에서 자율주행으로 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특정한 구간, 을지로에서 동대문까지 그리고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만 도는 아니면 우리 집에서 지하철역까지만 가는 그러한 셔틀 기능에 있는 자율주행은 생각보다 빨리 도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가정을 한다면 롯데정보통신이 고로한 자율주행 셔틀 시장에서 좀 제일 앞선 어떤 차량을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차량은 뉴질랜드의 오미오라는 회사의 차량을 수입해서 씁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은 중요한 게 데이터의 축적이고 운행 경험이거든요. 그러한 데이터와 운행 경험들이 롯데정보통신에 축적이 된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가장 먼저 하고 또 롯데정보통신이 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요즘에는 신도시를 건설을 할 때 이러한 스마트시티에 가지고 이러한 기능들이 추가되는 어떤 도시 기능들을 많이 하는 그런 신도시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러한 스마트시티 사업 수주에 있어서의 핵심 컨텐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동안 좀 주춤했던 롯데그룹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SI 매출이 2022년 좀 본격화되겠지만 그거 이상 지금 방금 말씀드린 전기 충전기 제조 운영 사업 그리고 메타버스 컨텐츠 플랫폼 구축 운영 사업 요게 제가 아까 말씀을 잠깐 못 드렸는데 건당 한 수천만 원에서 한 수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룹 여러 롯데그룹의 수백여 개 계열사에서 이렇게 수주를 받는다면 올해 빠르면 상반기 늦어도 하반기에는 수십억 원 수백억 원의 매출이 롯데정보통신에게 좀 새로운 매출 원으로 추가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율주행 셔틀 요로와 관련된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 이제 좀 성장의 어떤 각도를 높여갈 수 있는 요러한 새로운 신사업이 이렇게 좀 추가가 되면서 롯데정보통신의 좀 그동안 정치했던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롯데정보통신은 동종 SI 기업 대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절반입니다. 밸류에이션이 이익 대비 순자산 대비 주가가 절반입니다. 그래서 정상치하고만 좀 비슷한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받아도 현재 주가보다 두 배가 오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현재 주가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롯데정보통신에 대한 설명 요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